8일 CJCGV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JCGV는 위드 코로나 수의 기대감에 사흘만에 반등했습니다. 8일 종가는 400원 오른 33,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26,200원에 비해 16% 상승한 수준입니다. CJCGV는 극장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4분기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지역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3% 늘어난 512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CGV의 분기별 실적은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CJCGV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621억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75억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3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CJCGV의 최대 지준은 CJ로 지분 38.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J의 최대 지준은 이재현 회장입니다. CJCGV는 외국인의 비중이 7.6% 소액주주 비중이 52%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브이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